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 평생 깊은 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 평생 깊은 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 평생 가장 깊은 날은 내 어린 자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언약 보러 가는 날 내 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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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에서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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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요 근데 이렇게 곡을 이렇게 맞추어서 같이 리듬을 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1부 찬양 너무 잘 하셨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백 년 또 못 사는 사람들인데 천년의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 년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 모두가 천년의 근심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염려해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 붙잡는 이 시간에요 정말로 우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축복 가지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기한 예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평생 삶의 지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대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를 대조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졌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있었고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잔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그러나 부자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를 때에 얼마나 영적인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알았고 내 새도 있는 줄 알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 번뿐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행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명의 길을 보금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금의 길을 가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머리를 쓰고 여행을 부리고 뭔가 약속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답답해 보이고요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밥을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론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결론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은약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거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veamos el pueblo de 이스라엘 에급의 종 노릇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430년에 비하면 4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430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강약 길을 걸어가는 40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금을 알지 못하고 보금의 길을 가지 않은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nuestra vida comienza conociendo a Dios primero 보금을 알고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onocer el Evangelio es conocer el comienzo de la vida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요 primero te encuentras con Dios 보금의 길을 가는 그 길부터 참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y tomando ese camino del Evangelio es el camino verdadero de la vida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en Génesis capítulo 4, 5 habla sobre la genealogía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멸망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 보면 생명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y capítulo 5 habla sobre esta genealogía de vida de la genealogía de 아담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4장에 가인의 족보에는 그냥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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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고 또 했습니다 ellos crearon muchas cosas culturales instrumentos y también muchas herramientas 그런데 5장의 족보인은 달라요 pero en el capítulo 5 es diferente 5장의 족보인 어떤 특징이 있느냐 que hay en este capítulo 5 누가 몇 시 누구를 낳았고 dice este nació a él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después de esto pasaron años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시 살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y nacieron crecieron y vivieron cuantos años 다시 말씀드립니다 y le digo nuevamente 누가 몇 시 누구를 낳았고 dice después de estos años nació otro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y después engendró a otro y engendró hijos también 그는 몇 시 살고 죽었더라 이야기하고 y vivieron años y murieron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por qué significa esto? 한순간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날 한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낳는 것만 해도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문화를 만들어내고 해도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부터 참된 축복된 인생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 평생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말씀했습니다 구원 8장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미안합니다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장악되시니까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스 2장 2절에 말씀처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요 열두 가지 영직 문제 가운데 유리 방황하면서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요 근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이 바로 넓은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자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합니까? 창세의 삼량 사건을 말리며 함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권한 없는 것이 아니죠 그 권한 가운데 진짜 승리했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 오직 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오직 한 길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집부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고집부린 거 아닙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우리 어른들도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른들도 교회를 숨기는 일에서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들 같은 son cosas buenas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Sasaki에서의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 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숨기 나도 생각 있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상세기 3장 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나 중심 아닙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고집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집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 만든 일을 지속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아니 방주를 만든다면 바다 곁에서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고집부린 겁니까 근데 그 노아가 고집부린 겁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우루 우상 동네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었고요 상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조카 롯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아할 것이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멸망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서 롯이 롯이 이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길을 너무 좋은 땅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양보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cedió todo y escogió la fe y escogió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 것이죠 fue Dios que dio la conclusión al final 롯은 결국은 소돔고모라에 잡혀가게 되고요 그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결론들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녀 축복된 응답 시작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13 장 18 절입니다 게네시 13 18 상수리 상수리 마브라함이 상수리 마블의 숲불 가운데 그녀들아 말씀해주세요 그녀들아 말씀해주세요 그녀들아 estar en esta position en vez de estar en el palacio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약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는 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감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도 은약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이겠다는 죽이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사 삼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왔습니다 사울 con tres mil ejército siguió 다윗을 그런 가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러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이 기회가 하나님의 당신에게 붙이신 기회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약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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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니엘을 잡아넣겠다라는 조서를 모함을 가지고 접붙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 은행에서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고집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나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속지 않고 은약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지 않아야지 결단한다고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애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힘이 솟아나게 되고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요 거기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분별이 나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기적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기적이냐 이야기하잖아요 물 갈라질 때를 잘 맞춰서 모세가 걷는 게 아니냐 모세가 걷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든 안 믿으려 해요 예수님 무리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믿으려 하잖아요 그게 신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면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것이 틀리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근본인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lo fundamental de la vida es disfrutar de la gracia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세가 80세 노인으로서 추레기 3장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그때부터 모든 것 다 달라졌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좁은 길로 가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누구를 말합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 라고 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 를 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말았고요 찾는 자가 적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 1장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말씀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창문이 적음 이라는 말씀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이 말 무슨 말 이에요 어릴적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참아야 된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그 길이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흠란한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좁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생각 나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송 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걸 잘 안 부릅니다 마는요 구름받아 낳은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괴롭고 즐거운 길 물론 맞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해요 또 흠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좁은 길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비록 그 길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흠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로 가는 말 이 길이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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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 중심으로 신앙 생활해요 우리는 복음 중심 기도 능력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 따라서 신앙 생활해요 그래서 내가 이익도 안되면 교회조차도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세계복음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앞날을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새 점을 봐요 한심한 것 아닙니까 결혼하는데 새한테 가서 점을 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기도 중심하고 전도 중심에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 하면 그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옳다 하면 옳다 하면 옳다 하면 옳다 하면 천인만일이 옳다 할지라도 은약의 길이 아니면 안 가야 하는 겁니다 남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쳐다보고 하나의 말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 구하는 겁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라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 배경 가지고 살아가요 그 세상 배경이 좀 괜찮으면 자랑하고요 그 세상 배경이 좀 안 그러면 낙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뭔가 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138 붙잡고 14절 속에 237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약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돌아가십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성삼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 많은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시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야 합니다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체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 약속 따라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는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진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삶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좁은 길을 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삼 칠라를 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길을 가는 평생 삶의 지표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붙잡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하며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다 살게 됩니다 갈대아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셨어요 갈대아우르는 망할 땅이니 그래서 정말로 망했어요 그런데 그 불러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가문과 가징을 다 살렸어요 평생 삶의 지표 복음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복음의 길을 간다는 말은 138 부착고 14절 속에서 237량에서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기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주의하며 주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길을 가는 평생 삶의 지표가 바르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지표인 좁은 길 복음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우선의 우선의 일에서 고음이 전달되는 그날이 내 명세 바닥 깊은 제모의 말 내 우선의 우선의 고음이 전달되는 그날이 내 명세 바닥 깊은 최고의 날 고음이 전달되는 고음이 전달될 나의 우선의 고음이 전달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